베럴 앤 베럴, 더 나아감에 대한 얘기입니다. 저희가 표지에 보면 B 두 개를 써서 B2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. 아마 두 분이 함께 쓰신 것, 그리고 그 B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토크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소개를 했던가요? 깜빡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책을 함께 낸 지화인 출판사에 있고요. 김보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토크쇼는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.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현장에서 하시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실 텐데 저희 QR코드 이렇게 있는데요. 거기 누르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뒤에 두 분께 전달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